현재는 약간 횡보파동으로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 하나 좀 터져 주기 전에는 흐름이 좀 약하네요 아직은 그렇게 쓰기 때문에 흐름이 좀 약하네요 그러니까 흐름이 좀 까르며 이렇게 암주지 않으면 자세히 약해진 다치고 아멘 한번 튈 것도 같은데 지금 점점 힘이 빠져서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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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또 위에 자리 063 에서 쭉 빠져버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...